네, 이어지는 분에는 우리 최연예가스님과 우리 한복디자이너를 포스해 입으시죠? 최연예가스님의 부러움이다 여시의 동물 울어 또 울어도 불러보고 싶은 그 이름 어머니 이런 석자 왜 이다리 그리온지 고향집을 말 위에 다리 떨면은 어깨가 강아지는 그 나무 그 전설을 하여 주시던 어머님 모성 그리와서 멀고리나요 사랑에 내린 바구 서로 웃어 울어서 금마 불초한 이 여식도 엄마 되니 그 전 알게 있어 고향집 오물카에 가져 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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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리가 방아 짓는 또 나무 그 전설을 알려주시던 어머님 모서 그리워서 눈물이 나요 네 크게 앵콜 한번 질러보세요 앵콜곡으로 인생길라그네 길창에 듣겠습니다 사나이 함께 만나서 고향에만 살 수 있나 젊어서 눈때람은 고생을 쌓인다 부모님 살아 떠난 의문한 자식이 굶고나 지난일이 끝이 없어도 일곱 번 사러져도 일어설 일곱 번 사러져도 일어설 사나이 우리 중에 사나이 우리 중에 전실한 사람 앞에 목숨을 들자 불같은 철만 가서 비가 튀는데 무슨 일 못할수냐 못 이룰수냐 못 이룰수냐 나무 내 인생 네 더 감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감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감탄 잡고